성남 선한목작교회 유기성 목사 부활절 인터뷰 부활신앙의 핵심은 치유, 화합, 겸손, 희생이죠. 유기성 성남 선한목작교회 목사는 2003년 건축비 때문에 부도위기에 놓인 교회의 담임을 맡아 교인 1만명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설교 유튜브 동영상은 많게는 100만의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는 스타 설교자이기도 하죠. 비결은 그가 늘 강조하는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예외에 참석하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과 실천이다. 그는 동행을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0년 전부터는 예수 동행 일기운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휴대전화 앱을 이용해 공개하는 일기를 통해 신앙을 성숙시키는 운동인데요. 전 세계에 걸쳐 15만명이 가입했고 올라온 일기가 600만건에 육박하죠.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인도네시아 버전도 생길 만큼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단 정년이 5년 남았지만 유 목사는 올 연말 조기 은퇴할 예정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유기성 목사를 만나 코로나 시대의 신앙과 교회, 예수 부활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일기인가요? 한마디로 하루 24시간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럴 때 예수님 일하면 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걸 기록하는 운동입니다. 10년 전 영성일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영성이란 단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거부감이 생긴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예수 동행 일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일기 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더욱 절실해진 것이 인간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게 되니 더욱 간절히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지요. 일기를 통해 경험이 모이니 놀라운 변화가 생겨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코로나는 예배와 신앙의 모습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예배와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 더 강해졌습니다. 저희 교회의 등록기인이 9,500명인데 주일 예배엔 2만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합니다. 그만큼 갈급함이 큰 것이지요. 저희 교회는 작년에 온라인 교회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 교육과 교제까지 하는 교회를 만든 것이지요. 여기에도 1,500명이 등록하고 300명 정도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던 이른바 가나한 성도들도 많이 등록했습니다. 지역도 직업도 다르고 얼굴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신앙 하나로 공동체를 이룬 모습은 초대기회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신앙 형태가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대면 예배 회복에 대한 지대도 높습니다. 저는 온라인이 다시 예배를 준비하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면 예배와 함께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한목작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했습니다. 평소 쏠림 현상을 경계해 왔습니다. 교인이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새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독고노인, 청소년 등 특화된 사역을 잘해온 교회를 형제교회로 삼아둡고 작은 교회로 분립해 흩어지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년 300에서 400명 정도가 형제교회로 옮기거나 분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의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1990년대 말 부산진 앞에 교회를 단임하던 때였죠. IMF 사투런 노숙인이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요. 교인들은 우리도 출근 준비해야 하는데 라며 난감해 했지요. 주민들 민원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식사를 나눴습니다. 나중엔 200명 이상 식사하러 오셨지요. 그런데 예상 못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부응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정할 때 이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 목사는 목회생활을 하면서 몇 번이나 왜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주실까를 생각한 적이 있었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열매를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곧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에겐 부활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성단절에는 다른 종교에서도 축하하지만 부활절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나타났으면 일반 역사책, 정사에 기록되고 논란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왜 일부 믿는 성도들에게만 보여주셨을까요? 거기엔 부활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초대교의 성도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확산해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지요. 예수님 부활이 맞냐, 않냐는 논란을 끝내는 방법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과 실제로 닮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고난, 죄, 악, 미움, 죽음까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고난 앞에 걱정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의 미움을 이기게 되고 용서와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런 모습이 진정한 크리천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갈등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고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숙제는 화합입니다. 통일보다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사회는 교회를 향해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묻습니다. 생명문제, 환경문제, 이기적 욕구 등을 이겨나갈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담당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섬 목사님 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